저희가 이제 매주 월요일 화요일에 돈월이 시탁에서 제공되는 돈월 리포트 종목들 리뷰해 보도록 할 텐데 어떤 종목 소개해 주셨는지 체크해 볼까요? 네 뭐 지금 월화 방송을 하고 있어서 일주일에 이제 두 종목씩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한 종목 정도만 이제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국전약품이라고 매수를 이제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킨 날 시가부터 공략을 했는데 당일날 바로 목표가인 14,500원 포트에서 이제 포트에 제외됐고요. 나머지 종목들 여전히 포트에 남아있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포트 편입하고 바로 갭 상승하면서 한 10% 이상 수익이 나왔었는데 일부 차익 실현하시고 가져가실 분들 가져가시라고 이야기를 빚었고 여전히 목표가는 신고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섹터 괜찮은 수급 계속 이어주고 있는 상황이 있고 관련 섹터들 흐름이 괜찮을 거다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련 섹터 내에서의 시총이 좀 작고 주가 굉장히 좀 탄력적이죠. 그래서 제주반도체 거기다 이제 동행복권 사업까지 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G 관련 주 내에서 기가랭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시켰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에서 화요일 날 소개를 해드리고 나서 한 번 차례 눌림이 나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화요일 날 제가 방송하면 수목금 방송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런 상승과 하락의 파동이 나올 때 우리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매수가 터치 이후에 한 3일 정도 조정 나왔다가 지금 굉장히 강하게 상승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항자리 돌파 직전에 놓여 있고요. 전기전자 섹터 괜찮고 사이즈 관련 섹터들 상승이름 나온다면 기가랭이 혹시나 강하게 올라갈 수 있고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이번에 이제 살아나기 때문에 터널 라운드 기업 즉 죽다가 이제 살아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방송에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죽다가 살아나는 기업들 굉장히 시세에 크게 나오는 경향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이 두나무 관련 테마로 저점에서부터 계속 이야기를 드렸었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8월달 저점 찍고 나서 10월달에 이중바닥 형성해주고 1파동 만든 이후에 두 번째 파동을 이번에 또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도놀이 포트에 편입시켰던 날이 12월 24일인데요. 그날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딱 매수하신 분들은 장중 16% 이상의 상승을 이제 보셨을 거고 바로 이제 편입한 날 아침부터 해서 시세 나와주고 조정이 나왔는데 이 종목 역시나 7천 원대 위에서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께는 기중을 편하게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는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정리하시고 지켜봅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너리 스타 유튜브 채널에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항자를 돌파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반등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한번 상승이 이렇게 나아졌습니다. 그래서 사서 팔고 수익 챙기고 또 내려와서 또 사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수익을 내시는 분들은 또 계속 내시고 계시다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축가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두나무라든지 토스 그리고 투자해놓은 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대략 2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조 4천억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 차례 신고가 돌파하는 그런 그림들이 한번 나오진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니까 우상량 흐름 계속 이어간다라면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CTK 썩런 플라스틱 이야기 드렸고 포트 편입한 당일날 갭이 좀 많이 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밀려내려오는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신 분들 다음날 수익권이었고 이후에 내려왔을 때도 썩런 플라스틱은 손절가 기탈 안 하면 단기 스윙 관점으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저점 구간 딱 지켜주고 지금 반딩 나와있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수익입니다. 그리고 심텍 같은 경우도 제가 포트 편입한 날이 요날 방송에서 이야기 드렸고 다음날 10가 이하로 공약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갭 상승해서 도지의 음공이 떴죠. 이날 접점 구간 공약하신 분들 여전히 다음날 바로 10% 정도의 수익권으로 이렇게 들어간 걸 보실 수 있고요. 눌림 이후에 다시 우상량 흐름 계속 끼워가면서 신고가 흐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심텍 홀딩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한 폭으로 어저께 또 올라주고 했는데 심텍과 함께 움직인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관련 주인 핑거입니다. 핑거 같은 경우도 이날 10일 27일 날 포트 편입하고 다음날 시가 이하로 눌림 나올 때 매수였는데 매수 이후 지금 상거래일 연속 양봉 나오면서 지금 신고가 계속 종가 기준으로 써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물론 1월에 상장하고 나서 고점들이 있긴 한데요. 의미 있는 구간을 지금 돌파를 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후발주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핑거 역시 후발주로 생각하고 편입을 했고요. 저항구간 돌파해낸다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액토즈 소프트가 편입이 됐는데 이날 제가 대부분 넘기고 방송같은 6% 정도 갭 상승이 나왔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시가 이하로 우리가 공략한 날이 이날이었습니다. 12월 29일이었는데 이날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당일날 바로 또 10% 이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수익을 또 크게 챙기실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날도 수익권 갔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수익권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게임주들 계속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액토즈 소프트 상한가 이후에 눌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지속적으로 방향은 상방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고 공략하면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중국 관련주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일단 게임주에다가 상한가를 이렇게 가주는 그런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편입을 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저께 상승 상위 종목들 중에서 보면 펑셩그룹이라든지 TKH라든지 중국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과 함께 중국 관련들이 약간 테마를 향상해서 굳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상장 폐지 시즌이 다가오고 있고 중국 관련주들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회계장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2015년도에 중국 관련주들 한 번 붐이 잃었을 때 이후에 단 한 번도 중국 관련주들이 잘 된 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실질적인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과 그다음에 회계장부 부정 굉장히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던 기업들이 많은데 이후에 보시게 되면 회사 급속도로 안 좋아지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체에 의문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들은 무조건 피하고 보자 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실적이 일단은 안 나오고 주가가 우하향하고 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보실 필요가 전혀 없다. 엑토즈 소프트 같은 경우는 일단 게임 관련해서는 중국 기업들이 일단 펜센트라든지 알아주는 기업들 굉장히 많고 거기다가 우상량스름에 거래 대금 잘 들어오고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단기적으로 우리가 공량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생각에 접근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손절가 이탈 없으면 가져가면 됩니다. 엑토즈 소프트는 손절가를 제가 13,500원으로 잡아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손절가 좀 수정해서 최근에 이제 저점 잡았던 12월 28일 저점 구간을 손절가로 이렇게 좀 수정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15,250원 손절가 수정됐다라는 부분들을 알려드리고요. 노란토컹에서도 제가 그 공지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편입한 종목이 포테스인데 역시나 대본을 넘기고 방송국에 도착을 했더니 시간에 한 6% 정도 상승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종목을 찾을 때 다음날이나 다다음 날 그러니까 바로 가급적이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세가 날 수 있는 종목들을 찾다 보니까 종가로서 공략을 했을 때 다음날 시세 나올 종목들 시간 내에서 올라버리는 종목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종목 자체가 끼가 있고 저항 구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재료가 살아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시간을 올라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일단 어디서 우리가 공략을 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17,000원 시간 외에서 마감을 했는데 일단 내려오는 거 기다리겠습니다. 올라가버리면 그냥 포세스는 보내주는 걸로 하고요. 메타버스 후발주로서 편입을 시켰는데 일단 대비 한 6% 정도 떤 이후에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시세를 분출을 한다면 그냥 보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합권에서 간타하실 분들 하면 되는데 일단 저희는 기다릴 겁니다. 은봉으로 떨어지기를 기다려보고 은봉으로 쭉 밀려 내려온다면 어저께 종가였던 15,950원 이하로 통략을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16,000원에서 15,950원 한옥가 두옥가 정도 위로는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제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께 매수시점으로 생각을 하시라고 말씀드릴 거고 다시 손절가는 어저께 세팅해놓은 거라 동일합니다. 14,500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